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그게 어디서 그 책도 좀 뒤에서 나오는데 그 대물저격소총 그 유니클은 그래도 음 이 대물저격소총 얻고 얼마 안가서 얻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얼마 얼마 안가서라는게 조금 얼마 안가서 까진 아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시간이 좀 지났었죠 혹시 모르니까 폭탄 저장하구요 하나면 하나지 드리겠느냐 그러보니까 영심이의 그 뭐냐 캐릭터가 그 두명밖에 없었나 나쁜 나쁜애 그 역할하는 애가 그 있었을텐데 기억이 안나네 그 달려라 하니의 나혜리처럼 나혜리 이 못된 계집애 하니보다 나혜리가 나혜리가 더 유용한거 같애 나혜리 나혜리 이게 대사가 맞나 나혜리 그 못된 계집애 아 건방 건방진 계집애였나 흫 사장하구요 어어 어어어 야 큰일날뻔했다 아 씨 지금 이쪽 여기 이 이 이 발을 찍어가지고 쓰읍 당신은 그것 받권도 이게 가능한데 초반에는 통찰이 범위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먼저 가고 일행이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항상 얘를 선도로 놓고 갔었지 근데 나중에 가면 다 비슷해지는 것 같애 스킬들이 다 워낙 좋아지다보니까 크레이지 엉클 바풀나? 쟨 누구야? 잠깐만 저기 가기 전에 못 가봤던데로 좀 가봐야겠다 저기가 왠지 최종 거식이었던 것 같애 뭔가 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가 될 것 같애 느낌이 오지않나요? 우리 오래간만에 옛날 그.. 그 얘기나 좀 해볼까? 만화 이야기 만화 이야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니까 재밌게 보긴 했는데 볼 때 항상 불편했어 뭔가 모르게 녹색이 많은 곳은 왠지 걱정이 된단 말이야 어 뭐야 여기 베르세르크가 만화로 나왔었나? 애니메이션 아니에요? 만화책은 일단 빼놓고요 투비 여자 조우우시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60몇 밖에 안되냐? 난 가젯트가 좀 재밌게 봤는데 나 하나 가젯 아이고? 죽었네? 실패하니까 죽어버리네? 만화에 만화책까지 얘기하자면 전 소실 사실 어 만화책 가장 재미있게 본건 키드갱인데 키드갱처럼 내 삶에 유익하게 다가온 만화가 없어가지고 조지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치료가 큰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. 정말 친절한 분들이군요. 여러분들의 도움인 손길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거에요. 저를 제 친구들한테 데려다줄 수 있나요? 이름은 라즈라고에요. 얘가 건입니다. 자기 단체에 따로 해서 있던 애. 야 그 순서까지 기억하시다니 대단한데 아 예전에 웨딩 피치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 근데 좀 인상이 인상 깊어 어 또 미니건 나왔어 와 인상 깊은 만화는 베르사이유의 장미하고 원더키드하고 인상이 좀 깊어 그니까 뭔 말이냐면 엄청 무조건 재미있게만 본 만화가 아니라 미니건이 지금 안전한거 맞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한 번씩 대단하고 한 번씩 이건 한 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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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베르사유의 장미가 정말 근데 좀 암울한 스토리라 쾌골조로도 어 달타냥의 삼총사도 두말을 장식했는데 일단 온김에 팔구요 온김에 워낙 무게가 지금 얘 데려다 주구요 얘 데려다 주로 나온건데 이제 저 그 요술공주하고 민카 민키 다음에 뭐였더라 어 캔디? 캔디였나? 그리고 웨딩피치 같은거 자 이제 뭘 줬을때 아 이거 뭐 가져왔어? 아 맞네 자 잠새딱이 드디어 왔었네 아따 여기서 왔는군요 자 자신에게 사용하구요 어 저는 마루치아라치도 왔는데 마루치아라치도 왔는데 마루치아라치도 왔는데 마루치아라치도 왔어요 뭐 재밌게 봤습니다 타잔도 참 재밌게 봤는데 타잔드 그건 만화영화는 아닌데 영환데 그건데 영화 드라마라고 해야되나? 무리치아라치도 왔어요 아 그건데 정신나? 저것같은거 그건데 어 그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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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대도 있으셨고 해가지고 저 이쪽에.. 이쪽으로 가야되나?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기도 한 번 가보고요 어허 솔트 폭력팩 총잡이 잠깐만 차라리 멀리서 싸우는게 낫겠는데요? 여기는? 오케이 오 아아 그냥 쐈다 해트샷으로 쐈어야 되는데 자 제 방에서 그런거 물어보면 안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? 예 소중하니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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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우 진짜 대충 싸울라고 했더만 우리 염소증을 좋아요 이 대문적인 총부터는 크리티컬을 말하면 안되죠 좋아 좋아 자 일단 매복해놓고요 매복해놓고 헤드샷이 오오오 강아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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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레이저 선 아 쟤네들은 상관없지 참 강아지가 먼저 가가지고 근데 쟤는 웬만해서는 잘 안죽습니다 강아지는 끝 손잡이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군요 손잡이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나요 이제 대학교가 눈앞인가요 아닌가 손잡이님도 손잡이님도 내 방송 되게 오래 봐가지고 자 웨이스트랜드호크 갖다 팔아야죠 초코멍님 어서오세요 초코멍님 어서오세요 손잡이님도 거의 3년되지않았나? 내 방송 먹었지? 3년 3년정도 되지않았나? 그런거 같긴한데 어 여기도 가는길이 있네 아 뚫어버리구요 아 아 그게 어 사실 어 제가 조금 까탄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어 어 예 버릇 어깨에 조금만 굴어도 막 다 내쫓아가지고 다 블랙 먹이고 근데 대부분 버릇 어깨에 구르는 분들이 다들 어리신분들이더라구요 ㅋㅋㅋ 그 뭐라고 돼지? 약간 예의하되 아 여기 뭐 끝은 아니구만 이거 누구지? 이게 기억이 없지 왜? 아아 미친 거식이 자 토스터 수료를 해주죠 토스터 수료를 해주죠 자 자 토스터 수료를 해주죠 토스터 수료를 해주죠 토스터 수료를 해주죠 이거 뭐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무슨 잡동산이 뒤지는 소리 아니야? 달그락달그락달그락 아이고 뭐 무엇을 인정하셨나요? 내가 말한걸 인정하셨나요? 내가 내가 말해놓고 그 뭐지? 어떤걸 인지 그 어떤 말을 인정했는지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거야 지금 그 그쵸?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트 제조자 소트 제조자 제조자 아이 제기랄 무기병이 안나와있어 네택 얘는 기관단총 같고요 얘는 근접 인가? 얘는 도격소총 같고 얘는 권총이니까 일단 어 얘부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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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또 헤드샷 안날렸다 뭐 그거는 그 차이는 어쩔수 없죠 뭐 사실 나는 그거보다 예 화질을 좀 더 좋게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구톡같은데 아 예 그나와 그걸 조금 해소라도 하려고 예 유튜브라도 최고화질로 예 60프레임에 180으로 예 하고는 있는데 사실 어 방송 자체를 그렇게 좀 고화질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좀 많아 좀 좀 어 고화질로 보여주고 싶어서 말 못하는 놈 이 화질이라도 좋아 좋아서 이 게임이라도 잘 봐야지 어 제 이름 치면 제 아이디 치면은 나오죠 이 유튜브 사이트가 나오긴 하지만 증륙이었다면 하지만 증륙은 아니지 마약 제조실입니다 솔트 이제 거의 4장대는 어 그 탄이 있죠 5미리 9미리 3점 38국경은 아예 지금 나오지도 않고 45국경도 이제 거의 뭐 이거 폭발하면은 옆에 있는 거 다 터진다 조심해야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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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베스트 비제이가 되지 않는 이상 어 하지만 예 가능 베스트 비제이가 될 가능성은 사실 예 한 0점 0 10 8 0 5 7 5 6 5 5 5 5 왠지 정확해 보이고 싶은 마음 왠지 그러고 보니까 왠지 퍼센트를 굉장히 막 수치 자세하게 하면은 뭔가 정확해 보이지 않나? 예 화질이 두 배 좋아지죠? 사실 두 배 정도 좋아집니다 이제 천 케이 쓰는데 천 케이가 그냥 보통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저처럼 아유아유 너무 많이 쏜다 너도 너무 많이 쏜다 한발 쏘는거 자 단발을 바꾸고 자 솔트 제조사 파기 해버리구요 사실 어 뭐야 화질이 정말 좋은건 트위치가 정말 좋은데요 트위치는 제가 하다가 그 사람이 너무 없어요 트위치 외국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어떤 분은 막 영어로 물어보고 근데 겁나 당황했다 올라가는게 여기가 마지막인거 같은데 여기가 아마 거기 지하일텐데 하이디방으로 연결되는 그게 3,800까지 그니까 3,800K 정도 3,800, 4,000K 정도까지 무난하게 돌아가더라구요 더 무난하게 한 3,000K로 하면 쭉 가는데 그렇게 두군데서 했는데 트위치는 정말 소통이 너무 힘들어요 못봐 다 채팅창을 일단 여기는 거기 방입니다 그 하이디방 여기 그